여러분 욕심으로 했어요. 솔직히 욕심나서 했어요. 남 생각 안 했어요. 근데 겉은 뭐라도 둘러대야 되니까 이게 모두한테 좋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. 라고 했을 때 남들은 여러분을 보고 미담의 주인공이네, 영웅이네 해도 속은 알죠. 솔직이나 욕심이 컸나요? 양심이 컸나요? 솔직히. 솔직히 남 생각 더 했다. 그럼 당당하실 거고 그런 칭찬을 들을 때 좀 약간 부끄럽긴 해도 내가 양심대로 따르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하실 건데 가짜들은 어떨까요? 솔직히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. 욕심으로 했다는 거. 근데 그걸 즐겨요. 그러면 위선자입니다. 근데 그 상황이 즐겁다. 그러면 위선자예요. 포장한 게 돼요. 솔직하게 들여다보시는 게 그러니까 왜 포장한 위선자들이 천국 가기 더 어렵냐면요. 이렇게 계속 사기를 쳐버리니까 자기 영혼에다가 자기도 진실을 알기 어려워지는 거예요. 나중에. 근데 우리가 공부의 첫 걸음이 뭐예요? 솔직해지면서 내 안에서 양심이 승했는지 양심이 더 컸는지 욕심이 더 컸는지 매번 냉철하게 관찰해보는 게 모든 공부 시작입니다. 가족한테 뭐 하나 줄 때도 이거 필요해 보여서 진짜 너가 행복해지고 너가 이걸 꼭 필요로 하는 것 같아서 샀어. 이렇게 해서 줄 때 얼마나 자명해요. 스스로도 행복하고.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거 왜 준 거예요? 잘못 샀어요. 택배를 했는데 이걸 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왔어요. 버리기도 애매하고. 이 행위 하나에도 겉을 봐서는 비슷해 보여요. 속을 들어가면 자기는 알아요. 근데 나중에 보살이 되시면 공부가 익어지면 남의 것도 보입니다. 속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. 다 보인다는 거 아니지만 자기 역량껏 보여요. 그러니까 국민들이 양심 회복되면 위선자들이 행세하기 힘든 이유가 사기치는 게 다 보여요. 그럼 다음에 그 사람 못 봅니다. 더. 내가 이 사람 너무 밑바닥을 본 거예요. 밑천을 몇 번 봐버리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상정하기 싫어져요. 이런 식으로 이 사회에서 위선적인 정치인들이 사라져가야 돼요. 원래. 선비들이 나란히 일 다 드리는 것도 별건으로 보지 않았어요. 내가 내 안에서 사단 칠정해서 사단이 늘 주인이 될 수 없다면 밖에 나가도 마찬가지일 거다. 내가 뭔 일을 해도 정치를 하건 뭘 하건 다 내 욕심으로 할 거다. 그럼 아무리 멋진 정책을 주장해도 뭐예요? 사기인 거죠. 멋진 정책 뒤에 뭐가 있어요? 이걸 해가지고 내가 한몫 땡기겠다는 게 있는 거죠. 겉으로는 뭐 국토개발이니 뭐 엄청난 고창한 명분을 대겠죠. 근데 속으로는요. 이걸로 나 땡기겠다. 국민들은 여러분 그 정책을 나누면 잘 모르겠다. 일반 국민이 정책 어떻게 다 알아요. 모르는 중에도 여러분 양심이 좀 각성되면요. 그 사람이 보여요. 저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하는 말 같지는 않다. 이거 알아볼 정도만 되면 사기 안 당하기 시작합니다. 내가 그 분야를 몰라도 말을 들어보면 조리가 있고 말하는데 진짜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인지 자기 속이 있는지 의심하면서 들어보시면 왜냐 상대방 마음 안에도 양심 욕심이 싸울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꼭 나쁜 놈이다가 아니라 상대방도 양심도 있을 거고 욕심도 있을 거 아니에요. 지금 나한테 얘기하는 중에도 양심 욕심이 싸우고 있지 않을까요. 그것도 보이셔야 돼요. 그러다 마지막에 양심이 승하는지 아니면 욕심이 결국 커가지고 나한테 좀 불리한 제안 자기만 유리한 제안을 해오는지 이거 잘 따져보는 게 돕니다. 그래서 이니지 양심만 닦으면 사람 완전히 호구돼 요즘 같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에요. 안 닦은 사람이 호구되는 거예요. 양심 잘 닦은 사람이 어디 가서도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. 분쟁도 해결하고 이런 소시오패스들의 장난질도 다 분쇄시킬 수 있습니다. 왜? 아는 사람이 막지 모르는 사람은 못 막아요. 욕심 양심 두루 연구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디 가서 욕심꾼한테 못 이깁니다.